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부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현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수술일정이 계속 늦춰진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현장에서 답지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1개월 만에 받아야 되는데 3개월 받게 됐다든지 검사 일정이 내년 4월에 잡혔다든지 환자 입장이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검사를 그냥 다음 주에 받아야 되는데 내년 4월에 오라는 겁니다. 내년 4월에.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의료 붕괴가 시작이 되고 한국인들은 비로소 뉴노마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의료현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의료현장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휴가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홍콩 휴가를 마치시고 매년이 잘 이렇게 홍콩 휴가를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잘 누릴 수 있게끔 그런 휴가를 마치고 김홍식 배산메디칼내과 원장께서 다시 지피를 젊은 날에 글을 쓰셔도 참 잘 쓰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소위 30년 현장에 있는 의사 의사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종류의 전문가나 어떤 여러분들을 정부관리들보다 더 정확한 정통한 여러분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의사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력? 치료할 수 있는 통제권을 의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의사와 함께 치료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안 되는 전쟁을 정부가 일으킨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 그러면 손들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안나서 진지한 대화와 협상과 여러분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끌고 갈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당장 의사들이 진로를 멈추면 국민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권력이라면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들어가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을 못 보신 거죠. 의로의 형의의 본질을 본인이 못 본 겁니다. 그냥 그거를 간과하신 겁니다. 의살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지나친 오만을 마주하게 되면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김홍식 원장선생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위헌배가 위신 같아요. 짧은 문장이지만 의로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간단 맹료한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세계에서 의사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반대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2027년에 의사수 증가와 인구수 증가율 기울기에 대더클로스가 발생합니다.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202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사수가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과대학 증원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대더클로스가 발생되는데 하물면 의과대학 증원을 증가하게 되면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지고 공급은 더 과도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말하더라도 듣고 싶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설득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고 그냥 팩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이게 사실이다. 판단은 당신들이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팩타를 좀 들어라 이 사람들아 2027년도에 의사수 증가율하고 인구수 증가율이 대더클로스를 통과하고 그 이후로는 의사수 증가율에 압도적으로 인구수 증가율을 누르게 된다. 세상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의사는 대체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체 탄력성이 아주 낮은 집단인 겁니다.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가가지고 수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쓰신 이런 글의 가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글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의 가치를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의사를 제도와 처벌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부렸습니다. 의사는 소수이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자고 정치 권력이 만용을 부렸습니다. 이런 오만의 배경은 의로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급자를 묵살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표수로 따지면 소수입니다. 일반 국민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다수가 억압하는 정책 이른바 다수의 폭증 The tyranny of majority 다수의 폭증이 이름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김홍식 선생의 말씀은 그런 다수에 의한 소수의 여러분들 폭증이라는 것이 의로의 현실을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 성실함 그런 진실됨이 있어야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시금방지고 건방지고 끌렁끌렁하고 나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의사지에 돈만 바라고 투쟁한다는 생각은 일반 국민들 시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돈만 바란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싸울 수 없고 자신 스스로를 망치가며 싸우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공정을 위해 싸웁니다. 의사들은 과학을 했기 때문에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그거를 모를 겁니다. 과학을 한 사람들이 왜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가를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고쳐달라고 외치는 저 같은 사람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차피 다 똥통이 사는데 그냥 묻고 그냥 갑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내 같은 사람 입장을 본인이 모를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이름 제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제도 없앨 수 있고 십만큼의 죄를 예를 들면 또 천만큼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하는 태도를 갖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저들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윤 대통령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전공의들과 의대시행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태는 파고로 갑니다. 파고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와요 부산항을 외치면 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냐 이야기죠. 8월 달에도 돌아와요 7월 달에 돌아와요 9월 달에 돌아와요 10월 달에 돌아와요 11월 달에 돌아와요 12월 달은 징글벨 돌아와요 하더라 안 돌아옵니다. 왜 과학하는 사람을 엉터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거짓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는 대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외면한 민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의사들이 돈만 바라고 투쟁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은 과학을 갖고 투쟁하는 거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투쟁하고 올바름을 갖고 투쟁하는 겁니다. 올바름을 갖고 투쟁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지향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다수의 함성으로 소수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보는 것은 인민재판에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집단을 도덕적이지 않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것에 의사들이 격노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의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보시면 의사들의 자전파업은 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오만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민들은 수제들만 몰려갈 정도로 인기 직업이고 돈도 잘 번다니까 그만하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무를 실천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료 현실을 제대로 모르니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단인 보건의료를 윤 대통령께서 급없이 건드려버렸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의료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조언조차 받지 않고 적응적으로 밀어붙여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마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30년 현장에서 활동해온 김홍식 원장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눈물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 듣고 시청자 가운데서 진짜 급주네 거짓말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는 그냥 제가 설득할 의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잘 들어라.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다. 한마디 더 할까요? 세상 사람들아 잘 들어라. 대한민국은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공박사가 그냥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 당신 방송 안 들어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안 들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수가 듣고 싶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고백하고 사실을 부러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김홍식 원장이 66세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분들 좋은 날 굳은 날 다 간 겁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별로 사심이 없어집니다. 왜? 본인이 돈을 벌어도 별로 쓸 게 없는 겁니다. 욕심도 없고 욕망 자체가 없어지니까. 지금의 이런 1960년대 초반경 김윤 씨가 66년 조기홍 씨가 67년 이런 사람들은 욕망이 있으니까 날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세상을 초월한 겁니다. 김홍식 원장이 연배 이해합니다. 뭐냐? 욕심인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발을 알고 두려워하는 국민은 의사뿐입니다. 사람들 모르니까 의료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뭘 뜻하는지 필수 의료가 이런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 게 뭘 의료하는 것이 당연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진다는 것이 폐암 수술 진단을 받고 나서면 1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게 뭘 뜻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때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발을 알고 두려워하는 국민은 의사뿐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를 보시던 70대 중반에 노모께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두 명에 50대 되는 의사 두 명이 나왔는데 그 의사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여기다 댓글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사를 필요할 때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심히 애통해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들 두 명을 여러분이 훌륭한 의사로 키우신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그 파국이 뭘 뜻하는 건지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 필수 의료가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주넘한 여러분들 전망을 하는 겁니다. 벌써 나타나는 권역별 응급센터의 패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환자를 살린다는 봉사정신이 이 사회는 부질없는 사침을 의사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정권이 결국 국민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이 적자가 발생한 것은 숫자로 나옵니다. 충남병원이 월 100억에서 150억 적자가 발생합니다. 아산병원이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 12월 무례 4천억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건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 하신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뭔가 아닐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여 환자를 살린다는 봉사정신이 이 사회는 부질없는 사침을 의사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치유가 안 되고 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윤 정부가 주도했고 국민들이 돌팔매를 던진 결과가 이겁니다. 언급센터 여러분들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밤을 새서 여러분들 심폐소생들을 사용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늘 여러분들 온콜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자 한 명 더 살리기로 이렇게 위해 가지고 신경외과 여러분들 의사선생이나 전공의나 전문의나 충부외과 의사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돈 외에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 결정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랑하거나 어떤 대상 예를 들면 자기가 태어난 조국 그리고 자기가 키웠던 단체 회사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랑 대상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 관계가 급속히 이름들 냉각가 되거든요. 그게 다시 봉합이 안 됩니다. 봉합이. 의사들이 희생하고 특히 필수의로과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야 되고 그것이 보람이고 살아갈 이유고 삶의 의미고 이런 부분이 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애통한 일인 겁니다. 돈으로 청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김홍식 원장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만한 정권이 국민들을 불구덩이로 쑤셔넌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의 가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30년 정도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분이 3차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중요성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중요성 대학병원 내에서도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소화외과나 이런 응급의학과나 이런 필수 의료과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망치로 다 뚜들뿌셔버린 겁니다. 의료 현실을 모르니까 앞으로 닥칠 일도 파악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자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듣지조차 않는 사회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의사들은 투쟁과 파업 외에는 자신들의 기본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쟁과 파업도 식상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의료 털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 희생과 봉사는 그만두고 의사들도 편한 진로를 할 것입니다. 전문이라고요 수입이라고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일반인처럼 9 to 5의 휴일을 쉬는 진로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응급 필수 의료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를 구해 돌아오는 의사는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본인과 가족의 안의를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악마 의사라도 필수 의료에 있으면서 간절하게 바랄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자기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죽음과 싸우던 의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생명부지의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전부를 다 던져서 여러분들 노력하던 의사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턴 시절에 언급센터에서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뭡니까 하늘이 노랗다는 거 아니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때 여러분 보니까 숫가 3천 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지만 땀이 물처럼 흐르고 그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다리가 후들갈 정도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심폐소생술 간호사를 도움받아가 뭡니까 몸을 던졌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언급필소의로가 죽은 겁니다. 무형 자산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겠다.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브래질 불행은 보건의로정책을 전문가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정권의 오만과 이것을 방조한 언론 그리고 동조한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세계 최고의 건강지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자기 행복을 최우선한 시대가 됐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죽음과 싸우던 의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글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의견의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과분한 날들이었습니다. 영하 사망률이 여러분들 세계 최저가 되고 평균 수명률이 여러분들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암 여러분들 치유 이후에 생존줄이 여러분들 세계 최고 그룹에 올라가고 이게 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당연한 걸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고마워하지 잘 모르죠. 감사할 줄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위도 감사 아래도 감사인데 감사한 마음을 잘 모르죠. 당연히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암 진단 받고 나면 한 달 후에 내 예 여러분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뭐 뉴노마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한 건물 건너서 병원 의원이고 의사가 남아서 전국 어디서나 저수가로 신속하게 전문의 교수 진로를 받는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입니다. 2035년에 가면 인구 감소로 정원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 3058명으로도 오히려 경제협력계급을 비슷한 인구 1000명당 3.5명이 되어 의사가 1만 5천 명이 남습니다. 여기다 숙가는 낮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로 횟수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은 국민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없고 상대를 무찔려야 되는 적으로 간주하고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조선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되면 좀 달라지 않죠 의사들도 다 국민이고 전공의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보면서 그 사람이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타도해야 될 적들이었죠 정부는 국민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때려잡아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4월 어느 날 방송에 나와 온 국민을 향해 그 뻔뻔한 얼굴로 직접 거짓말을 해대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느니 그리고 꼼꼼하게 그동안 해비를 했다느니 하고 크게 나팔을 불어대던 순간 이 나라의 의로는 앞날에 수많은 농랑과 강한 시련을 당하겠곤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좋은 정책을 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숨기기 고집부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를 보다 처음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필수의로 이제 안 하는 겁니다 필수의로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여기에 필수의로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필수의를 꼭 해야겠다는 그런 무형 자산을 파괴해 버린 겁니다 돈으로 청량할 수 없는 이른바 바이탈뽕인 거죠 모든 전공의들이 바이탈뽕에서 이렇게 이런 날 탈출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윤 대통령께서는 만들어 주신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아마도 젊은 의사분들께서 역설적이게 참 그분 도움 때문에 내가 바이탈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아마 회고하는 그런 젊은 의사들이 다음에 세월 흐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을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분야의 이야기가 의료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투슴프레이스를 48년 동안 운영하면서 서비스업 트렌드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그 기간에 팬데믹 코로나는 큰 변수가 있어 트렌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택근무, 대인 접촉을 끌이는 문화,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대부분 야간 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최소화하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가족 운영을 돌렸습니다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타격을 받았고 지방의 백화점까지 무너지게 됐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대포장 상품들이 팔리지 않고 대형마트가 몰락하고 소포장 판매 편의점이 늘어났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잘 되었고 1인 가구가 늘어서 과거에 자주 보던 전년병 환자가 줄었고 불규칙한 식사와 고립된 생활 등으로 소화기 불면증 환자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이용 트렌드로 가구 구성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인구 변화가 모든 업종에 영향을 마치고 그것은 의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비혼과 노키저, 인구 감소 등 변수가 많습니다 40년은 우리 동기들이 전공과를 선택할 때 나름 각광을 받았던 전문가가 지금은 거의 몰락해버린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제 개업하는 젊은 의사들은 자기 취향과 서비스 트렌드 변화를 잘 읽어 전문가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나 나는 나이가 많이 든 의사라 트렌드 읽기에 확신이 없어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된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명감, 자부심 이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필수 의료가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걸 확 깨어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번 정부가 김홍식 원장께서 아마 부업으로 이렇게 투성프레이스를 아마 투자를 하시던지 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서비스 의료 서비스도 서비스니까 서비스 트렌드 변화를 잘 이렇게 좀 감지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지막에 뭔가 하니까 이제 뭐 사명감 이런 것 없다 이야기죠 그냥 내하고 가족들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다 이야기죠 뭐 인생 별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과의사 좋은 외과의사 한 명을 키우나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과의사 한 명이 뭐죠 만 명이 이만 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양반의 희생, 그 양반의 헌신, 그 양반의 자긍심 그 양반의 바이톨뽕 때문에 이러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다 도록을 내버린 겁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안 보일 겁니다 왜? 무형이니까 자긍심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어디 보입니까 바이탈뽕이 어디 보이죠? 안 보이죠 잡을 수도 없고 만들 수 없고 냄새도 만들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바이탈뽕이 뭔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사회가 선진화가 돼가 되면 무형 자산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런 걸 사회가 후진화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 가치실을 중시하는 거죠 맹장수술 여러분들 첫 번째 하는 사람이나 30년째 하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노동 가치실이지 않습니까 동일 노동 돈이 임금이니까 이제야 안 합니다 아마 가족들이 결사적으로 맡길 겁니다 소속률은 많고 돈 벌이가 전혀 안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필수과에 가가 죽을 고생을 하냐 이야기죠 잘못하면 또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한 동료 의사분 갔습니다 김영민님께서 의사수는 이미 과잉입니다 저는 어느덧 목표가 일 안 하고 먹고 살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라도 인력시장에서 빠져주는 게 나을 듯해서 개원일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뭐 딴 거 필요 없다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것은 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개원의사의 진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 환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구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은 현장을 한 번도 체험해 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갑인생을 살았고 지금 공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봉급이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20일이나 25일 되면 일을 많이 하든 일을 안 하든 간에 돈이 따박따박 나오지 않습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음틀이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 개원의사의 진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주 5일째가 정착된 지 오래되었지만 개업이 들인 대다수가 토요일 진로합니다 오전 근로를 주로 많이 하시죠 2000년 이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토요일 오후까지 진로를 했고 공휴일도 오전 진로를 했습니다 참 일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당시는 그렇게 진로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그동안 의과대학 정설과 의사 수가 급증하고 지금은 토요일을 진로해봐야 과거 수입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미 의사 수가 늘어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구 수입들 감소까지 합쳐지게 되면 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거죠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급증하여 순수입은 더욱 적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갑니다 24시간 업소는 거의 사라지고 9시면 대부분 마감하고 늦은 밤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급격한 식업 인성과 경계침체로 가게 문을 열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업 의사들도 점점 근무 시간을 줄일 것입니다 의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인구 수는 급감하니까 진로실을 지켜봐야 내원 환자도 얼마 안 되고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7년 전부터 수요일은 오전 진로하여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앞으로 더 줄이려고 합니다 정부는 가산 수가를 주며 야간이고 공휴일도 진로실을 지켜주길 바라지만 의사들도 경제적인 보상 없이 진로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수입이 떨어진 의사들이 야간 진로 공휴 진로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야간과 공휴일을 지켜봐야 내원 환자 수가 얼마 안 되어 오히려 워라별을 더 챙기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의사 수가 적을 때 제가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오전 진로한 것은 그 시간에 내원 환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필수가 개업으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넘치는 의사들은 돈이 안 되는 전문가를 기피하고 돈 벌이 되는 새로운 진로 분야의 개발에 질려갈 것입니다 20년 후 우리나라 의료의 기형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안 가겠습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병원은 늘어나고 환자 수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힘들고 고되고 과도한 로드가 걸리는 분야는 안 가려고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런 추세에 이번 사건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참 이 세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야간 공휴일 1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젊은 폐암 환자가 발생되어 온 집안이 비상입니다 의료를 박살낸 사람들 때문에 모두 파멸하고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살다가 멀쩡한 의료를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폐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술 날짜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청천백력 같은 현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의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분 입장을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폐암이 발생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으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의료 사태 이후에 이러면서 수술 일정이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늦어진다 환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은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의료를 박살이란 용어 대신에 기억 박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음 이런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댓글을 여러분들 좀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남겼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 사람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전공인은 1만 2천 명 규모입니다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인들과 7천 명입니다 5천 명 정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직 처리된 사람만이 7천 5백 명이고 나머지 5천 명 정도 사직 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언론과 정부에서 지방대 의대 전공인 5천 명을 여러분들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 여동생이 유방 초금파를 찍으러 갔다가 대학병원에 내년 4월로 예약하고 왔답니다 갑자기 구석기 시대로 후퇴돼 버린 느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이 중대한 일이지만 조선일보는 크게 기사를 안 다루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참 비정하게 돼 버린 겁니다 사회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대부분이 여러분들 기사를 비중 있게 안 다룹니다 여동생이 여러분들 유방 초음파 찍으러 갔다가 내년 4월에 여러분들 예약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기 한 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60대 중반 정도 되셨겠네요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 같습니다 이인숙님께서 제가 내보낸 방송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18년간 아이의 분만을 받다가 적은 지가 7년 넘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타격이 컸죠 포괄수괄재인가 숙가재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인숙 의사선생님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의 위로를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18년간 이런 분만을 받았으니까 아이가 이런 낮에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낮시간 이런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 아이가 이런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커피 여러분들 병원으로 간 게 수백 수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8년 분만 받다가 접은 지가 이제 7년 넘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면서 주마등처럼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 흘러갔을 겁니다 지금도 의과대학을 가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부산대학교 산부인과 전문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을 몰랐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많이 힘이 됐을 건데 저도 이번에 의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의사분들이 대접을 받고 잘 하고 계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지 너무나 여러분 무심했던 거죠 대부분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라는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또 알기도 어렵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문헌이나 보도 같은 걸 보고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방송의 한 50%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째 이렇게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법적인 의료 분쟁을 조정하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 해결되는 아주 쉬운 문제를 돈은 돈대로 퍼부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대학병원이 줄줄이 망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못 보니까 이번에 의료 분쟁을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공적기관뿐만 아니고 지도자 위치에 있게 되면 의사결정을 실수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첫 번째는 사심이 개입되면 의사결정이 산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심이 개입된 거죠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터뜨린 겁니다 급히 터뜨렸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부분의 공적인 지도자뿐만 아니고 지도자 반열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집행하게 될 때 그 정책과 제도와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그러면 흩발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의로라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심이 눈에 앞서 가지고 결국 이를 덜커덩 서둘러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령에 빠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로 분야에 국한해서 숙가를 5년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조정해 나가고 법적인 여러분들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보시면 계속 꼬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언급의학과 전공의들을 그냥 묶어놓을 수 있는 손발을 묶을 수 있는 목에다 여러분들 개목줄을 자라 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그런 법을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의과대학 정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해온 김윤 씨 서울대 의대 교실 응급실 의사 파업을 법으로 막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하나는 뭐 세우론가 노란색 이거는 뭐죠 이거 아는 사람들 좀 가르켜 주세요 국회의원이 돼가 여러분 여기 다 리본을 세 개 정도나 달고 다니니까 이게 다 1966년생들인 겁니다 그냥 골로 가는 길로 전공의들이 더 돌아오지 않도록 이번에 학을 뗀 겁니다 그냥 이번에 나간 전공의들은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학을 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꼰대들에 대해서는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보니까 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행사가 반복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간 의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 이번 사태도 여러분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는 조선 사람들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납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지 원래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잘했지 않습니까 옛날 문헌들 읽어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이 너무나 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죠 대한민국 사람일 건데 국적이 의사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지금처럼 매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응급실 지켰잖아요 전공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전문의들이 과로를 해가 뭡니까 하루 이틀 여러분들 할 수 없이 문을 닫은 적도 있지만 전부 다 지켰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법안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의 업무를 필수 유지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파업할 때 적용하는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의 의무를 전공위에도 부양해 맞다고 본다 전공위 돌아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공위 복귀 금지 명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공위 안 돌아올 겁니다 이거 보고 원 정신 나간 사람이구먼 여러분들 극한 상황에서도 다 자리를 지켰는데 전문의들이 이제 전공위들은 물론 나갔죠 전공위들 묶어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위들은 언제 앞으로 왜 돌아옵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국가의 이름들 뭐죠 강아지가 될 판인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보호법 아무튼 간에 이게 다 66년생들이잖아요 66년 조기용 67년 윤석열 60년 전부가 다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 완전히 말아먹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다 말아먹고 하기에 자기 자식들이 미국에 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나라 골로 가든 말든 아들이 코넬덴과 의대를 다닌다고 하니까 가슴에 리본 봐라 참 대단하죠 이렇게 달고 다니는지 무슨 리본입니까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전공위들은 이거 보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저분은 환자 진로 경험이 있습니까 예방의학이라 없습니다 그럼 의사라 하지 말고 달리 분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인데 필수의료과의 여러분들 거의 언급의학과의 이국종 교수께서 지금은 이제 대전병원장이시죠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명령을 내릴 사람은 많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과다를 띨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행동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남이 해야 되는 거야 양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다 종놈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놈들이 다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하냐 이야기죠 본인이 직접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엉터리 처방만 내놓습니다 지금도 언급실이 급속히 붕괴 중입니다 누가 언급실 의사로 가겠습니까 소송 위험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 혼수만 두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언급실 가서 환자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업계에서는 완전히 XX이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실에서 강의만 하고 임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구찬 컴플렉스를 가지고 버리는 짓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언급실을 영원히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누가 언급실을 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환자를 치료해 본 적 없는 사람의 발상입니다 이제 언급실 의사들 다 몰아내고 싶은가 봅니다 힘들어도 그만두지도 못하게 법으로 올가 멸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공공제니까 영원히 국가의 공노예로 임명함 이런 것 같습니까 언급실 중환자실 파업 금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예 언급실과 중환자실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지금 정말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참 뭐 안 되는 일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 건지 의사들이 듣고 참 기가 찬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청년이사회에서 일면 톱기사로 다뤘는데 그냥 차라리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필수 의료 전공의들을 목줄을 채워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잡아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에 모 대학 언급의학과 교수는 힘든 상황에도 대다수 언급의학과 전문의는 언급실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못해서 무너진 사례는 있어도 파업으로 문을 닫은 언급실이 없습니다 파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사직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의사만 사직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실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언급의학과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밖에 안 됩니다 파업 검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냥 들어오지 말라 더 안 들어올 겁니다 또 다른 언급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직하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채워서 언급실에 앉혀놓는다고 의료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반발해 나간 언급의학과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고집과 만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이 언급의료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언급의료 기본계획 언급의료 발전계획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언급의료를 망쳤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뻔뻔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나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언급실 폐쇄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의사 겸 대변인은 같은 의사로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이런 법까지 존재하는데 과연 언급의학과를 선택할지 역지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사실상 언급실을 없애자는 뜻이고 언급실 폐쇄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위한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 진료받을수록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단제 의사를 단제하고 굴복시키는 의도만 보입니다 의사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반민주직의 초헌법적인 주장을 국회의원이 아무 거리낌하고 있습니다 최동령 홍보의사 겸 부대변인은 지금도 언급실이 문 닫고 있는데 언급실 폐쇄를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실제 제정되면 전공의는 물론이고 언급의학과 전문의조차 언급실에서 일하는 것이 곧 노예계약이고 스스로 족쇄를 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신들이 다 나간 겁니다 어떻게 다들 완장만 차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 그냥 조선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사람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 사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뭡니까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 발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오늘 방송 중에 몇 분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분노를 부출하는 겁니다 국가가 의사단한테 뭘 해줬습니까 본인 부담으로 6년 동안 학비 내며 학교 다녔습니다 인턴, 전공의, 전문의, 군의 간 하라는 명령에 따라 사회에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국가에서 해방되는 것은 거의 40대부터입니다 국가에서 해준 것이라고는 죽도록 공부해서 국가고시 학기관을 면허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한테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봉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벌지 말고 악마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이제 노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개원하는 것도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최고의 젊은 의사들 이 나라를 다 떠날 것입니다 한국은 의사의 맥이 끊겨서 돌팔이 의사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전세기도 타고 명의가 있는 영리 병원으로 가겠죠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 고통을 견디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붕괴가 현실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은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마지막까지 수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그런 점이 좀 있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이제 의대 교수님을 접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서는 특진노도 없어지고 연구, 논문, 교육, 정치, 진료 등 업무는 가정하고 멜리트는 없는 교수직은 실력 있는 조교수 젊은 나이에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뤄보면 사태가 의사들 예견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도 역시 의사들 의견대로 한국의로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유는 의사가 의로 분야의 전문가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아무리 길을 써도 흘러가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의사들이 잘 압니다 해결은 의사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의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로 붕괴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가 보통 재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의료 서비스가 직접 훈련받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순간 이렇게 보면 그냥 예측하는 대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원가라도 보존이 아니고 원가에 100%를 더 줘야지 이익이 생기고 근로욕이 생겨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할수록 돈은 당신이 내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어제 외과의사 수술하는데 환자 위에 여러분들 덮는 수술포 수술장갑 주사기 이런 데 대한 여러분들 비용이 일체 인정되지 않고 퉁 쳐가지고 숫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죠 대충 때우는 겁니다 아니 뭐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꼼꼼하게 따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 여러분들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퉁 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과의사 이러면 수술료 얼마 그 안에 면봉 비용도 들어가고 과제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 뭐죠 주사비 비용도 들어가고 수술법 비용도 들어가고 수술장갑도 다 들어가고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100만 원 하자 이런 거죠 물론 뭐 의견이 또 다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제 성모병원에서 오신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네요 그래도 수술포 가격은 별도로 쳐서 치져야 되지 않냐 수술장갑 비용도 치져야 되지 않냐 그거를 다 모으게 되면 병원에서 비용 지출이 꽤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과의사 선생님이 이런 공식장 장소 나와가지고 수술포 그거 별도 비용 치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의로 보험되는 모든 약은 마진을 남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 월급은 병원에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대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헌법 소원까지 했지만 비급여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처방전을 적으면 처방전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왔는데 환자 진료를 한 것이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처방전은 그냥 끊는 게 아니고 의사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처방전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처방전에 대해서 별도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의로서비서 별도로 이루어졌으니까 비급여에서 돈을 버니까 그냥 그걸 퉁치자 이렇게 한 모양이 물론 제가 직접 진로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틀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처방전에 대해서는 일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윤 대통령은 후퇴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 죽어도 고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분들은 상황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가능한 거고 오늘 노한규 전 대한의사의 회장 하셨던 분 대형 대학병원에서 핵심적인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둥 역할하고 계신 소화외과 교수 한 분이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화외과 다른 대학병원으로 스카웃되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개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란 직업에 대한 회의가 심하게 들어 의사란 직업 자체를 그만두신다는 겁니다 50대 초반에는 외과의사를 절정해 시킨 한창 나이에 앞날이 보장된 정교수직을 포기하고 의사란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것이 과연 이분만의 일이겠습니까 의사의 악마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의사의 악마 작업에 동조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과연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의해 가지고 현적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궁금했거든요 외과의사들 써전에 여러분들 절정기가 대개 40대 말에서 50대 초가 절정이란 거지 않습니까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일단 시력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시력에서 그런데 몇 분의 의사분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더군요 40대 초 중반에는 약간 부족하고 40대 말부터 50대 초반이 외과의사를 절정인 겁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계신 분은 알 수 없는데 이 소화외과 교수라는 것은 어마어마히 희귀한 분야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 손을 거쳐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이런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소화 청소년과를 가는 것도 드물지만 소화를 가지고 직접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사회에 대해 실망감이 생길 때가 많은 거죠 이런 대학 교수분들이 머리가 흐연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최종청사 앞에서 이런 뭡니까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강원대 충북대 이런 교수분들이 세브란스 이러면 어카대학 이러면 교수분들이 무슨 민노총 시위처럼 팻말을 들고 뭡니까 병원 입구에서 여러분들 시위하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나라가 이게 홍의병 국가도 아니고 저 양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뭘 가지고 여러분들 정책을 밀어붙이는지가 이 대학 반들이 생각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드는 것 어마어마하게 자존감이 상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대형 대학병원에서 핵심적인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둥 역할하고 계신 소화외과 교수 한 분이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세종여름 청사 앞에서 강원대 의대 교수분들과 충북대 의대 교수분들이 시위 현장에 나서는 거 하고 대학병원에 여러분들 복도에서 교수분들이 나서가 여러분들 팻말을 들고 하는 걸 보고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젊은 날에는 공부 죽도록 했을 것이고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시절 동안 항상 마음조림에서 여러분들 전부를 걸고 공부를 했던 저 양반들이 정치 권력 앞에서 여러분들 아무 한글을 못하고 팻말을 들고 여러분 항의를 해야 될 정도니까 저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제 이분 손을 거쳐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공의의 데피니션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 예산통이니까 전공의 과정 없이 전문의가 배출되는 걸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창피함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 전공의 대신에 전문의가 PA 간호사를 키우겠다 정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과생이 있어야 되고 본과생이 있어야 되고 인턴이 있어야 되고 전공이 있어야 되고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이 없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공이 없는 PA 간호사 중심병원 키가 차지 않습니까 본인이 모르겠죠 모르면 공부를 좀 하든지 예산통이지 않습니까 1967년생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후동성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 괜찮던 나라를 1960년생들이 완전히 말아먹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획재정부심의관 재정관리관 유럽부원개발은행 이사 보건복지부 1차관 보건복지부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조금 전 어느 언론인과의 카톡 대화입니다 공공공 본부장 의로사태는 지금이라도 해법이 있습니까 노환규 전 대한의사의 배장 불행히도 대통령이 자신이 뱉은 말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정적 실수를 인정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맹답이네요 그래서 전부 다 대통령이 책임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심을 내려놓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심이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떨어질 때까지 안 보이는 거죠 추락할 때까지 박형욱 아마 대한의사의 부회장 되실 겁니다 변호사직을 전문을 하고 있는 예방의학 전문입니다 보시죠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인턴 2년제 개원매너제 미래세대의 의사들 공노비화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턴 2년제가 되면 남자의대싱이 우리나라에서 군의관 복무 이후에 내과 전문의를 따르면 총 99개월 8년 8.25년이 소요됩니다 인턴 24개월 군 복무 39개월 전공이 36개월 그런데 남자의 예생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과나 본과를 다닐 때 그리고 미국의 USMLE에 합격해서 그리고 미국의 한국의 국가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미국의 수련의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전문의를 따르면 총 54개월 4.5년이 소요됩니다 미국에는 인턴 제도가 없고 바로 레지던트로 진입합니다 군 복무가 18개월 전공이 3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들은 일단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영어들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좀 깨어있으면 예과 본과 마치고 그 사이에 군의 여러분들 18개월 일반 병으로 갔다 오고 그 다음 돌아온 다음에 국가고시 보고 마치자마자 뭡니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접받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여기 답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러면 아들이나 딸이 이런 의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러면 바뀌지는 않겠지만 많이 떠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기간보다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기간이 무려 42개월 3.7원인이 짧아집니다 찬란한 젊은 시절 4년 가까운 세월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구에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전공의를 공노비화 한다면 젊은 세대들은 공노비가 되기를 거부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의대생과 전공의만 특화해서 공노비를 한다면 그의 저항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고 소중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 것이 개인의 발견입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국가가 나를 여러분들 보호해 준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나를 착지한다고 생각하면 왜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에 값비싼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국가가 되겠구나 우리나라 의료는 망가지고 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똘똘하기 때문에 출구를 다 찾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가는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한 인간이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 소위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캐파를 나타나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영어도 빨리 섭득할 거라고요 똘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워낙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높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높지 않다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은 선거가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보수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면 의료 분야는 훨씬 더 뭡니까 공익적 성격을 많이 뜰 겁니다 김윤 씨 날개를 달고 뭡니까 예 폼 잡고 다니겠죠 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제학자들은 경로의존성 패스 디펜던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향이라는 것이 특정 시점에 그냥 정해지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못 막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창창한 날이 남은 거 아닙니까 방향 선에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동족을 노비로 부렸던 조선 그것을 이어받아 자유대한민국이 미래의 의사들을 공노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선거를 도덕죄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손발 다 드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2천 명 정원에 총 1만 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 거짓말인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이 다 드러났는데 의사단체들하고 수차례 걸쳐서 회비를 했습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을 들었는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 뭡니까 정직함이란 게 한 털도 남지 않은 그런 사회를 보는 겁니다 거짓말이란 것이 그냥 몸에 베여 가지고 유전자가 된 겁니다 거짓말이 오늘 여기에 박형욱 부회장께서 쓰신 글은 정말 여러분들 핵심을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평사병이 18개월 근무를 하는데 공군이 20개월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38개월 근무를 시키냐 다 여러분들 알아서 갈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만큼 여러분들 고민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뭐 의대의 정원은 현지와 미래 세대에 위한 것입니다 계획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밥 먹으라고 세금 팍팍 떼키고 있어야 되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외과의사께서 여러분들 2천 명 정원이 돈도 없는 18평 아파트 거주민이 40평 아파트를 살겠다고 우기는 꼴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미련한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마 동료 의사분께서 코로나를 치료하다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코로나 최근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치료하다 순직한 의사들이 있어도 아는 척도 안 하면서 어떻든 간에 오늘 방송 너무 공감됩니다 의사분 같습니다 수술하는 의사 교수님들이 거지입니까 수술표를 사용한 비용을 왜 안 줍니까 주사기 사용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환자한테 사용한 주사기 비용도 왜 안 줍니까 심사평가원의 한 말이 숙가에 다 녹아 있답니다 숙가에 주사기 비용은 어떻게 녹이는지 녹이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사기 및 바늘은 재사양하면 안 되는 건 상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의 악한 마음을 가진 이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주사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의사들 과로와 우울증 때문에 본인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환자를 지키겠습니까 그 옆을 지켜보는 가족들 역시 피눈물 흘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언젠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필수의료과 같은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뭐 외상 후 뭐 그런 정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만은 현직 의사분께서 뭐 대충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환자를 이렇게 계속 치료하다가 굉장히 열심히 치료했는데 환자가 갑자기 이제 상태가 악화되고 떠나는 거죠 언젠가 서울대 소아 외과 교수님이 환자를 떠난 아이를 떠나보낸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강철이 아니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를 콕 살고 싶는데 그 환자가 그냥 갑자기 이제 절명하거나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라고요 그게 마음에는 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께서 나이가 많은 저도 이 어처구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젊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상심했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어떤 교육도 이 백성의 질곡의 유전자를 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원형이란 게 있죠 우리 민족의 원형도 좋은 것도 있고 순발력, 눈썰미, 악착 같은 이런 것은 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죠 이번도 보면 파리올림픽에서 다 활, 총, 칼 다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주의가 다 망해도 뭐죠 악착같이 여러분 북한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집단적 색채 그 다음에 평등의식,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은 또 이제 어둔 면들이죠 민족의 원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용수출을 누르는 것처럼 억제가 가능한데 오랫동안 억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교회의 교인들이 수십 년을 다녀도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워낙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좋은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 훈련을 받더라도 그 인간이 복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본성이 그냥 표줄이 내가지고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하지 않는 분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성을 제거하기가 힘든 것 마찬가지로 민족성 자체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보게 되면 독일 민족하고 이태리 민족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더라도 이 백성의 질곡의 DNA를 씻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의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됐네요 어쩌고 이런 스테미나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내용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아마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몇 번 방송을 내보냈는데 보시면 오늘 장문의 글을 한 분이 내과 개원 의사분이시네요 개인 위생 특별히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사람 많이 모이시는데 가지 마시고 필요하면 또 마스크도 좀 갖고 다니며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내과 개원 의사입니다 8월 1일부터 외래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경고가 없습니다 중증 질환자가 늘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광명에서 이비인인후과를 개원하던 동기가 생각됩니다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도 부족하는 터라 걱정하며 전화로 이비인인후과는 목을 봐야 하고 너무 위험하고 우리는 나이도 들어서 더 위험하니 당분간 병원을 닫고 쉬는 게 좋겠다고 권하고 나도 가족이 휴업을 권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기는 휴업을 했고 나는 방호복도 없는데도 대구로 자원해서 지원 가는 젊은 후배들 소식을 듣고 가족 만류에도 진료하다 죽어도 국가가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주의하며 계속 환자를 봤습니다 코로나 독수노출에서 20개월쯤 휴업했던 동기가 개원을 다시 했고 4개월 후에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충격 때문에 조문조차 못 갔습니다 조문갔던 친구 말이 구청이나 보건소 등 관공서에서 온 화환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전쟁에서 죽으면 유공자를 대우해 주는데 코로나 치료하다 죽는 의사는 나 몰라라는 이런 몰렴치한 국가에서 진로 봉수한다고 잡으며 살고 있던 내 처지가 한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같은 상황이 다시 오고 가족이 휴진을 종룡하면 이제는 환자들 위해 위험을 다시 감수하고 위험한 진로를 계속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남긴 내용이거든요 이런 우려 목소리가 계속 커집니다 8월 1일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 주변의 중년의 두 사람이 코로나 확진입니다 무슨 일이죠?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고 마스크 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7월 29일 제가 처음 내보낸 방송입니다 언급의학학 경기 북부에 계신 분이 견고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코로나 현상이 다시 포착이 되고 있다 노약자들이 특별히 취약하니까 주의해야겠다 다른 병원들이 격리병원이 더물어서 경기 북부 저의 병원까지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견딜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필수과 응급의학과 의료인들은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29일 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월 1일 날 또 다른 현장에 계신 의사분께서 글을 보낸 겁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몇 달 동안 코로나가 없다가 최근 코로나가 많이 늘었습니다 변종의 거로 보입니다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차 병원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2차 병원의 진로기간에 계속 부담이 더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남에서 여러분들 현직 응급센터 근무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완전 붕괴 직전 피부로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염병을 대체할 수 있는 진로 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최일선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진로적인 내과 의사입니다 한 이틀 전입니다 오늘도 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며 기침, 발열, 몸살 기원에 오신 분들을 검사하면 대부분 양성입니다 입원 유행 환자의 특징이 대부분 노령층입니다 청소리나 중년층 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효약을 알리던 팍슬로비들을 처방하지만 오늘 현재 정부가 공개된 약품이 거의 품절이라서 고령 기저질환으로 상태가 위험한 환자를 입원 치료 위하여 두 번 전원 처리했습니다 전원을 받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도면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행 주시하시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외출 자제하시고 자기 몸을 자기가 살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한 시점이 됐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미국의 남서부 그리고 남부 쪽으로는 멕시코하고 이름 접견하고 있는 이 애리조나는 아주 덥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탄광 개발이 아주 화려했던 그런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멕시코 문화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독특한 지역인데 이것을 제가 다니면서 그냥 여행기가 아니고 역사 그다음에 사회 지리 이런 부분을 어울려서 저 나름대로의 장르를 만들어 한 번 저는 애리조나 답사기 어떤 분은 문화 답사기인데 그냥 저는 종합적으로 애리조나 답사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글을 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면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